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되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은 유발했지만 무언가 건전한 혹은 본반적인 시장 상승은 아니었다는 게 좀 아쉽죠. 코스피는 2609.58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0.59% 상승해 811.82포인트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앞서 이상엽 이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지수 상승은 좋았지만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많았습니다. 그럼 지수를 누가 올렸느냐? 바로 이 시총 1위 2위에 있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BM이 올렸죠. 오늘 에코프로는 13% 넘는 급등을 보여줬고요. 에코프로BM은 6.71% 상승, 에코프로 머티리얼지도 4%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슈들의 흐름도 보죠. 오늘 가장 기대했던 건 에코프로 대장주들의 상승에 따른 2차 전지 상승 낙수 효과였는데 그 낙수 효과는 좀 미약했습니다. LNF 3.7% 상승, 포스코 퓨처엠 3% 오름세로 장을 마쳤고요. 사실 이보다는 소전도체 관련 주라든가 혹은 어제 움직였던 전고체 주들의 오름세, 전액 관련 주들의 관심,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소재단보다는 더 컸습니다. 그럼 오늘 에코프로그룹주가 왜 올랐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에 따라 희비가 좀 나뉘어질 것 같아요. 일단 매출액의 경우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연결 기준으로 7조 2천억 원가량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8.7% 상승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의 매출인데요. 아쉬운 거는 영업이익, 순이익이죠. 영업이익은 한 해 동안 3천억 원에 그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1.9% 줄었습니다. 광물 가격 하락, 여기에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매출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을 온전히 챙기지 못했던 에코프로. 4분기만 놓고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모두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2차전지에 대한 우리의 불안한 시선을 고스란히 실적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관련 주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오늘은 올랐죠. 왜 그러냐? 실적은 과거고 다가올 1분기 그리고 올 한 해를 바라보는 전망은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1분기 메탈 가격 하락세가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된다라는 컨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중저가 전기차용 양극자 개발을 가속화하겠다. 하반기에 LFP 파일럿 라인 구축 및 양산을 통해서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라는 앞으로의 가이드라인 제시했습니다. 또 여기에 시장이 환호한 것은 가장 마지막 두 줄이겠죠. 보통 주 5대 1의 액면 분할을 추진하면서 500원이 100원으로 분할됩니다. 유통수가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더불어 에코프로 비엠의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하면서 이로 인한 패시브 자금 유입까지도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이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이 올랐는데요. 매니저님, 에코프로의 실적을 뒤엎는 앞으로의 무언가 전망? 그리고 향후 주주 친화적인 정책, 여기에 코스피 이전 상장. 이것이 그래도 좀 전화의 복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의 주가 방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에코프로가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딱 다들 시감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는데 에코프로 관련된 그룹주들이 오늘 강하게 흐름을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어느 정도 시장 방어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에코프로에 대한 실적만 놓고 본다고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담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액면 분할에 대한 이슈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에 대한 패시브 자금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 때문에 오늘 단기적인 물량이 조금 들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섣불리 접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적 개선을 앞두고 기대감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1분기 실적을 놓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부터 접근해봐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지금 자리는 차트만 보도라도 어차피 지금 N자형 파동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위험부담감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부품에 전기차 관련된 판매량들에 대한 지속적인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테슬라발에 대한 악재성, 실적이 악화되는 것도 여전히 꾸준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은 다소 좀 위험부담이 있다고 보고요. 고점 대비해서 이미 주가가 반토막, 3분의 1토막 정도 난 것은 확실하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21선, 2평선을 강하게 흐름을 돌파하지 못했고 61선에 대한 저항구간태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지 못한다고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지세 불출 요건에 맞춰서 N자형 파동으로서 지속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니까요. 일단은 40만 원 초반대까지는 내려오는 걸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매수하는 걸 유지해 두시고 만약에 고점에서 물려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기간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확실한 반등이 들어올 때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 점까지는 홀딩 전략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면 분할에 따른 거래 활성화, 그에 대한 기대감에 또 오늘 에코프로비엔 코스피 이전 상장 검토 소식 때문에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 속에 주가가 올랐다고 했는데 하지만 완벽하게 V자 반등을 예측하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좀 시기상조기에 관망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이상협 의사님도 동의하시는지요. 저희가 오늘 실적 분위기에 반전시킨 에코프로 바닥인가 아니면 오버슈팅인가 라고 타이틀을 지어봤는데 어느 쪽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동안 꾸준히 하락했기 때문에 바닥을 다질 때 다중 바닥을 다져야 되는 거고 좀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저점을 바닥을 인식했다. 그래서 바닥을 탈피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결론을 맺고 싶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장중 여러 기업들의 2차전지 고점은 좀 오버슈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게 안 좋다라기보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어제 강했었던 2차전지 내에서도 전고체 종목군들은 오늘도 좀 흐름이 주춤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되는 섹터로 이제 매수세가 쏠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해서 쏠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고점, 장중 고점은 윗골에 달긴 해서 오버슈팅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좀 자연스럽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참 이벤트가 필요했는데 참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는 게 참 끼가 많다라는 생각까지도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1차 반등이 나왔을 때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테슬라의 급락이 있었을 때 그때 1차 바닥이 나왔고 또 이제 에코프로 실적 발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오늘 또 이렇게 이벤트, 액면 분할 소식도 나오면서 상승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정확히 움직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벤트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참 최근에 오늘의 반등은 좀 2차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배터리 관점에서 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제가 찾아본 거 좀 두 개를 말씀을 드리면 3월 4일 날 배터리 국제 포럼이 있습니다. 제1의 월드 배터리 포럼이 있는데 이틀 동안 열린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이틀 후 3월 6일에 또 인터 배터리 2024가 있습니다. 3일 동안 열리는데 이번에 한 600개 사, 한 1600개 부스가 예정되어 있어서 좀 2월 달에 이렇게 좀 바닥을 다지고 또 3월 달에도 이벤트가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두 개의 이벤트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월 초에 있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보다는 좀 그러한 기간 거치면 3월 달에 일정 있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오늘 2차 선지주들의 반등은 살짝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실적까지 확인하고 어느 정도 바닥인가 지금부터 강력 매수라는 포지션보다는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의 상승은 강하게 나왔으니까 조금 조정받았을 때 그때부터 모아가 보자라는 전략이고요. 오늘 현대차 기아 하루 만에 반전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4% 상승한 24만 5천 원의 장을 마쳤고 기아의 경우에는 2.78% 오름세 속에 11만 4천 7백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 이 자동차주와 함께 밀렸던 부품주들도 오늘은 서연의 호실적과 함께 더불어서 다시 방향을 돌렸는데요. 서연 탄멘탈이의 8.8% 강세로 장을 마쳤고요. 코리아 FT 14%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주라고 다 오른 건 아니었죠. 오히려 어닝 쇼크 수준의 HL 만두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오늘 장중에 파란불이 켜지기도 했었고요. 다행히 막판에 상승으로 돌리면서 0.46% 오르긴 했지만 시장이 살짝의 충격을 가져다줬습니다. 전에 저희가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시간에 기회일 수 있다라면서 하락을 기회 요인으로 자동차주에 대한 의견을 줬던 김영민 매니저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매니저님 아직까지 자동차주들에 대한 현재 가격에서도 매력이 존재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완성차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죠 부모가 가는데 자식이 안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 바탕에 대한 모멘텀들도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겠지만 그거 외적으로도 본다고 했을 때 어차피 현대체가 워낙에 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기아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후발주로서 따라가고 있다는 시점을 본다고 하면 완성차에 대한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부품주들에 대한 실적도 당연시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동차 부품들이 다 가는 건 아니겠죠. 그 기업에 맞게끔 납품하는 공급업체에 대해서 보면 좋을 것으로 보여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공급업체를 본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나 기아차의 납품업체 대표적인 게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죠. 현대공업도 아직은 실적 발표 전이긴 하지만 지난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해서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실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차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저평가로 유지하고 있고 저 PBR 관련된 종목도 1배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도 직접적으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에다가 직접적인 공급업체들을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 자동차 부품주들도 충분하게 실적 바탕을 둔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단 오는 시장에서 다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형님이 가면 부품주도 같이 따라가게 되고 그중에서는 약간의 욱석 가리기가 필요하니까 현대차 향 뭔가 관련도가 높은 종목으로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외국인의 현 선물 순매수 전환에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나타나셨고요. 저 PBR 업종 또 한 번 강한 모습 자동차 필두로 보여줬습니다. 성장주들의 투심도 개선되긴 했지만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에코프로 쪽에 국한된 게 조금은 아쉬웠고요. 미국 반도체 기업 차익실험 매물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어제 상승했던 반도체 주들이 다시 상승을 통화해낸 것이 부담스러운 요인이었습니다. 내일 장은 어떨까요? 사실 기대가 크진 않죠. 설 연휴 수급 공백 우려에 따른 눈치보기 장세가 예상되고요. 옵션 만기일 외국인의 매도 우위 포지션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나 오늘 현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만큼 내일 시장에서 이를 다시 회수해 가려는 움직임이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상혁 이사님, 내일 시장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요? 내일은 이제 설 연휴 직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상승한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내일은 오늘의 시장의 그런 상승을 이어가긴 하겠지만 오전과 오후를 나눠봤을 때는 연휴를 코앞에 뒀다 보니까 좀 눈치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정말 하루 정말 강하면 다음 날에 이렇게 섹터 로테이션이 또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오늘 2차 전지가 강했다고 하면 좀 오전에는 또 이어가려는 수급이 오늘 됐었으니까요. 이어가겠지만 또 연휴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매수세가 쏠리는 쪽에 또 트레이딩 하려는 그런 매수세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은 작게 해서 내일도 좀 시장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섹터를 찾으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여전히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수입 그런 트레이딩의 기회는 있으니까요.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고 오늘의 반등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일 시장 또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을 배팅해야 될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미리 매수를 할 수 있는 내일장 시초가 공약주. 먼저 매니저님의 종목부터 공개해볼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펜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갤럭시 24에 대한 핫한 이슈가 있었죠. 삼성 핸드폰에다가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애플 비전 프로 출시에 대한 수혜주로도 부각을 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장에서 가장 크게 올라왔던 것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그 종목이 상한가를 안착을 못했지만 후발주로서 펜텍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따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종목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주고요.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전구점 부근인 5,200원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선조가라에는 저점 부분이 3,7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비전 프로 출시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의 강세 속에 이 종목을 따라 붙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펜텍을 눈여겨보는 거 어떻겠느냐. 내 시초가 공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협 이사의 시초가 공약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시장의 트렌드와 맞게 좀 골라봤습니다. 우신 시스템을 뽑아봤는데 시가 총액이 1,5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차 부품 쪽에서 뽑았는데 이번 주에 또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서 좀 부각받기도 했는데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굉장히 내용은 좋았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끔 보이는 상황인데 올해 실적 전망을 놓고 보면 PBR의 1.1배 수준이고요. PBR는 이제 5배가 안 되고 ROE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좀 움직였는데 가격 조정 크게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 상승의 중심에 기관이 있는데 작년 7월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누적 순매수로 기관이 약 한 200만 주 정도 매수를 해왔고 금액으로는 한 150억, 16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점에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 고객사가 GM인데 GM의 분위기, 앞으로의 가이던스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금 안전벨트 수주가 한 2조 원인데 그 물량이 차지하는 또 GM의 물량 비중이 한 50에서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고객사의 전망이 좋다 보니까 올해 역시나 기대가 된다는 거 분위기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역시나 역대 최고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좀 9천 원이라는 가격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제도 그랬고요. 그래서 향후 반등 시에 9천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한 점 체크가 필요하겠고 손절매가는 주범을 보시면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2021년에 고점 부근이었던 한 7,600원 선은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점도 한 3주 정도 계속해서 아래 꼬리가 달렸던 점 그래서 손절매가는 한 7,590원, 7,600원이 강하게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까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의 시초가 공약주는 펜텍과 우신 시스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장이 마치기 직전에 39분에 29분쯤에 공개가 됐던 속보로 LG화학의 GM과의 21조 규모 양극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이 LG화학을 포함한 셀업체 그리고 2차 순지 슈들의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지 내일 시장에 대한 기대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님, 더 자세한 이야기, 장 마치고 나온 이런 뉴스 이야기들 또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 오늘 저녁 9시 40분에 스치면 사각의 방송 이후에 또 동계적으로 무료방송이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내일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궁금하시면 유튜브로서 김웅태 검색하시면 무료방송 들을 수가 있고요. 제가 사실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장 끝나고 4시에 무료방송을 또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방송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4시에 유튜브에서 김웅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